10배밖에 안 싸요. 그러니까 검색창에 고릴라 광고 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한 다이어트 플랜, 눔 다이어트가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속보 크리스마스에 준비한 커플 선물 1위는? 속옷 선물 아, 우리도 받고 싶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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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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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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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목적지로 당신을 움직이게 한 아트라스 BX의 에너지 기술이 이제 세상을 움직입니다. 배터리부터 미래에너지까지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 넥스트 드라이빙 에너지 아트라스 BX.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 피아. 온라인 줌은 간편한 성원에드 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 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에드 피아. 오늘 저녁은 어디서?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 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 갈비. 숯불돼지 갈비. 명륜 진사 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아직도 안 가보셨어요? 명륜 진사 갈비. 1인분 가격에 무제한 제공하는 착한 식당. 크리스마스에 이걸 왜 듣나 싶죠. 다른 사람들은 연인과 가족과 보내는 크리스마스에도 배태는 꿋꿋하게 생방을 합니다. 어차피 DJ나 작가나 청취자나 우리에겐 특별한 일도 없는 그저 꿋이꿋이한 한주의 한복판 수요일. 그래서 특별함을 뿌리기 위해 히든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성탄 특집 메리 꿋이꿋이 스마스. 히든 게스트의 정체. 목소리를 공개합니다. 제주도에서 사비를 털어서 서울 구경온 일반인 이보다 더 특별한 게스트가 없겠죠. 구 에디터 현 공시생 이석우씨입니다. 왁카.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였던 이석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디터였지만 사실 왁석우 기자에게 가장 화려한 커리어는 역시 배텐 고정 출연이었죠. 그럼요. btu 원년 멤버 왁석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게스트가 엔비인가요 하신 분들 있고. 사실 오늘 히든 게스트를 이렇게 생방송에서 깜짝 공개하고 아주 반가운 목소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생목방 하다가 정용국씨가 스포를 해버렸어요. 눈썰미가 좋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도 봤어요. 옆에서 알짱알짱 거리시길래 아 이거 왜 왔지? 안 보여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한 한 달 넘게 비밀을 지켜오다가 막판에 스포를 하고 말았습니다. 영화관 다 와가지고 화장실에서 스포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꼴이에요. 베디 귀하 추진단장님. 설마 진짜 왁만 있다고? 왁석우가 누굴 데려왔겠지?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진짜 히든 게스트를 불러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와 왁이 올 줄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끕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끕다뇨. 오랜만에 왔는데 하차하라고 하신 분이고요. 3개월 만인데. 자 이제 히든 게스트 들어와주세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끝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여기 있어요. 자 청취자분들이 설마 제주도에서 이걸 한다고 공부하는 친구가 여기까지 넘어오진 않겠지? 라고 예측 명단에서 제외한 하기도 했었는데. 자 아무튼 거의 3개월 만이죠? 그렇죠. 베테네 오신 게. 3개월 동안 어떻게 되셨는지 요약 한번 해봅시다. 3개월 요약이 쉽습니다. 집, 도서관,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공부가 사실 이제 30대잖아요. 그 전에 공부하던 거랑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정말 다르죠. 허리가 좀 빨리 안 좋아지고요. 집중력도 좀 굉장히 휙휙 날아가요 머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는 것은 공무원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주도 공무원. 네. 제주도에서 3개월 살아보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상경을 한 이후에 그렇게 오래 내려와 있었던 건 참 오랜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20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무려 13년을 서울에서 살았는데 너무 낯설어요. 잠깐 잠깐 간 적이 있어도 이렇게 오래 사는 건. 그렇죠. 여기서 여긴 전혀 고향 같지 않고 내가 여기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낯선 기분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감귤의 수호자. 서구는 부자라서 가능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목표가 제주도 도지사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선출직 공무원 하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게 있군요.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왁히룡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왁히룡. 아니 베텐이 좀 그리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베텐이 그립지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이라는 게 사람 하나 빠졌다고 안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베텐이 안 굴러갈 줄 알았어요? 심지어? 아니 모든 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저의 어떤 결려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신나게 잘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올해 상처를 받으니까 오히려 좀 안 보려고 하고 있었죠. 안 보려고 했다. 그렇죠. 베텐은 제가 없어도 굴러갑니다. 왁 쏘고 빠졌다가 안 굴러가는 건 너무 허무맹랑한 상상 아니에요. 약간 좀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채딩창에 응티도 안 났어. 이게 이제 은근히 허무하단 말이에요. 베텐이 안 굴러갔구나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왁 나갔었어?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 저희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DJ가 빠져도 굴러갑니다. 아무튼 참 오랜만이라 반갑고요. 제가 왁 쏘고와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제주도에서라도 원격으로 같이 방송을 하고 싶어서 제 개인 방송 애프터 베텐에 왁 쏘고를 고정 출연으로 눌러앉히려고 추진 중인데 공부에 방해 안 되는지 혹시? 공부에 아직까지는 크게 방해가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잠깐 이렇게 기분 전환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좀 모의고사 성적 보고 이게 좀 떨어진다 싶으면. 제 탓으로 돌리고. 알겠어요. 자 그 제주도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했더니 직접 그 도서관 이름을 듣고 성지술래. 왁지술래를 다녀온 청취자도 있던데. 아 정말요? 혹시 베텐 청취자를 마주친 적은 없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래요? 네. 아 신기하네요. 그 도서관 이름을 제 앱텐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를 다녀온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되게 경치 좋아요. 네. 크리스마스에 서울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왁서고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죠. 베텐 안 왔더라면 어떤 계획을 가지려고 했습니까? 베텐 안 왔으면 뭐 까막 메고 공부하러 가야죠. 그냥 집에서 그냥 식사하시고. 2020년 계획은 그냥 공부로만 채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일을 시작하게 되는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푹푹 그냥 도서관에서 최대한 오래 앉아있자. 그래요? 네. 그것뿐이에요. 그래야죠. 공시생은 어쩔 수 없죠. 네. 총선 나가라고 하신 분 있어요. 총선은 어떻게 나가요? 네. 4월에 국가직으로 가자. 자. 오늘은 특별 히든 게스트 이서구 씨와 함께 우리끼리 즐거운 능욕타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명 왁서구가 건다인데요.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왁요일에 부지런히 방송을 듣고 문자 참여 채팅 참여를 해주신 왁요일 참여자분들께 제가 예고 없이 직접 전화를 드릴 겁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라고 할 건데요. 암구 반갑다 친구야 라고 하면서 받아주시면 본방사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성공. 본방사수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목소리를 알아듣고 아는 척만 해도 성공. 전화를 안 받거나 끝까지 누군지 모르면 그대로 전화가 끊기고 실패입니다. 아. 은근히 애매한 미션이네요. 알기만 하면 뭐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왁서구 목소리를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지. 정말. 보이스피시인가요? 네. 난이도가 높죠. 채팅창에 그래서 히든 게스트 누구냐 계속. 미련을 놓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 왁서구 에디터가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했을 때 암구를 정확하게. 반갑다 친구야. 또는 이서구 기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기만 해도 오케이. 하지만 암구를 말 못하거나 끝까지 누군지도 모르면 실패. 전화는 그대로 끊깁니다. 성공한 분들께는 어제 두 장밖에 안 나간 특별 제작 배텐 공식 맨투맨티. 곰티를 선물로 드리고 실패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 이상 성공하게 되면 결혼식 축가 전문 이서구 기자의 특별 라이브. 이서구 에디터의 실력을 생방송에서 처음 공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제가 있을 때. 제가 없을 땐 한 적 있죠. 기억이 안 나요. 아. 윤태진 씨와 함께 듀엣을 한 적은 있군요. 네. 맞아요. 랩을 했었죠. 자. 오늘 솔로로 한번 데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이제 반대죠. 어제는 윤태진 씨가 곰티냐 윤태진의 노래냐를 선택하는 것 같다면 오늘은 곰티 플러스 이서구의 노래입니다. 자. 과연 배텐 청취자분들이 크리스마스의 배텐을 본방 사서 계실지 이서구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반겨줄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배텐 충신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드코어 배텐러들을 오늘 모십니다. 자.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들이죠. 닷지올 수 있습니다. arab아 team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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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s ordinary us a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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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전하네요. 네. 바로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으면 왁석 에디터가 질문을 할 겁니다. 자.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마음에 드는 문자. 네. 그러면은. 1년 동안 보내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크리스마스에 과연 듣고 계실지. 네. 1월 11일 베텐 국밥 월드컵 하얀 국물 리그. 네. 이때 기억하시죠? 네. 이때 보냈던 문자 중에서. 국밥 월드컵은 왁석우와 함께 했던 그 월드컵 시리즈 중에 가장 큰 블록버스터였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때 우승은 뭐가 했죠? 음. 저도 잘 기억이 안나네요. 갑자기. 하얀 국물이니까 순대국밥이겠죠. 순대국밥인가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자. 소개해주세요. 8410님. 이승에서 하도 국밥만 먹어서 지긋지긋한데 라디오에서만이라도 고급집 음식만 월드컵 좀 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었어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이 문자가 좀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요? 네. 고급진 음식 월드컵을 하자구요? 그리고 우리가 고급진 음식 월드컵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냥 계속 분식 월드컵도 하고. 고급진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고급진 음식 이렇게 좀 이렇게. 전가복 이런거 해야 되나요? 그런거 좋죠. 스테이크 같은 것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겠구요. 앱텐 꼴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그때 굴국밥이 기억이 나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많아요. 스테이크 웨터가 굴국밥이라서 제가 화를 냈던 기억이 좀 나는데. 네. 네. 저희들 다 콩나물국밥을 되게 좋아했었고. 저 이분께 할겁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분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8410님. 1월 11일. 거의 1년 전에 문자 참여하신 분인데. 오늘 과연 듣고 계실지. 자.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어디시죠? 어. 혹시 제 목소리 듣고 제가 누군지 혹시 아시겠나요? 아니요.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대성재 유텐의. 끊었어요. 끊었어요. 끊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합니까? 네. 일반인 NPC급이라고 하신 분 있고. 1125 대참사라고. 대참사의 느낌이 슬슬 납니다. 네. 아. 안사요급이었죠 이거 방금? 네. 약간 정말 경계하시는 느낌이었어요. 하하하하. 자. 근데 이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왠지 느낌상. 네. 전형적인 베텐러의 느낌이 좀 났습니다. 아. 네. 네. 12월 25일에. 보통 이런 수상한 전화가 오면 일단 듣는 순간 바로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의 뭔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 어. 크리스마스에 나한테 뭔가가? 그렇죠. 네. 아. 1시간 반 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자. 자. 다음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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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 something. 안해도 돼요. 제 목소리를 알기만 해도 됩니다. 이분께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 소개하실래요. 이분께 걸겠습니다. 네. 가보죠. 지금 운전 하고 있을까? 1월 18일. 운전 하고 계시면 저희는 바로 끊습니다. 자. 두번 죽이려고 불러요. 오늘 0승 행진. 슬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까지 불러서 능력. 목소리 안 사람은 가족과 친구 밖에 없는거니 물어보십니다. 잊혀진 남자 오늘 방송 왜 이렇게 슬픈가요 안 받네요 자 3 2 1 아예 안 받아요 응 안 받아 근데 노래가 좋네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비참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연패인데 아니 이렇게 오랜만에 왁서가 왔는데 글쎄요 번호가 이상한가 보죠 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놓고 2연패고요 전패 오늘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2부에 돌아옵니다 저에게 저에게 강하우니 오늘 창받을 상상해inter 수입니다 이렇게 강하우니 어떻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saf우니 pourra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선생님께 제ningar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 저녁에 저녁에 저희는 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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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금융, 신행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신행금융, 신행금융, 신행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신행금융, 신행금융, 신행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곰티 주기 싫으면 말씀으로 하세요. 서구 형 상처 주지 마시고요. 아직 뭐. 그래요? 아직 와갈단 안 나왔다? 그렇죠. 아직 경호의 수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점점 1월부터 슬슬 오는 거니까. 최근 방송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좀 연패를 끊기 위해서. 연패를 끊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저희가 골라놓은 게 9월. 그렇죠. 이서구의 막방 때인데. 이걸로 가볼까요? 9월 한번 가보죠. 9월 26일 최고의 퇴장 신월드컵. 그리고 이서구가 퇴장했던 날입니다. 여기서 이제 4519님. 속보 와갈단. 지금 제주도엔 티켓 끊어. 서구님 민박 갑니다. 민박을 간다고? 제주도엔 티켓 끊었다 이거죠. 그 정도로 왁석으로 살아간다. 이게 진짜일지. 4445님. 왁석우 울지마 울지마. 4196님. 우리왁 고생했다요. 제주도 감귤미남 가자. 라고 또 울고 계신데. 이게 우는 표시를 많이 한 분들은 솔직히 좀 믿음이 안 가요. 울고 끝낸다? 울고 끝나죠. 그럼 4519님한테 갈 거예요? 네. 속보 와갈단. 지금 제주도엔 티켓 끊어. 서구님 민박 갑니다. 그래요. 이 속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가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반갑다 친구야. 그렇지. 그렇지. 느낌이 왔다. 속보. 이렇게 딱 쓴 게 이 디테일이 뭔가. 배탠로 왔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저는 왁할단 대전 대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왁석우 느낌이네. 침착하시고. 대전에서 지금 대학교 다니시고 지금 방학이신가요? 네. 지금 방학입니다. 전공은 뭘 하고 계십니까? 저는 문예창작학과요. 그럼 나중에 방송작가 하시는 거예요? 드라마작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나리오 작가? 웬만하면 시나리오 작가 그런 쪽도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시나리오. 라디오 작가도 좋을 것 같고요. 라디오 작가도 좋을 것 같고. 영화 시나리오 작가 되시면 저희도 좋은 배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라디오 하시면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 감독님도 있고. 왁할단인데 왁석우와 대화 좀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뭐라 해야 되지? 녹음을 안 눌러가지고 떨리는데. 네네. 진짜 저한테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연예인이세요. 연예인. 황성합니다. 에디터로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게. 그런 거군요. 괜히 제주도 내려가셔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 진성와갈단이네요. 자 아무튼 그러면 굳이 곰티를 안 받고 왁석우 대 곰티에도 왁석우를 택할 겁니까? 어 그건 좀 고민이 됐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곰티 플러스 왁석우여야 번들로. 그렇죠. 네. 자 곰티 보내드리겠고요. 네네네. 자 오늘 왁석우의 길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서구 형 제발 땡튜브 좀 올려주세요 제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아 목소리도 아주 차분하고. 그러니까요. 와갈단이 이렇게 목소리가 지적이군요. 아 목소리만 미남이 아닐 거예요. 어 9월로 왔더니 바로 성공하네. 이럴 것 같았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엔 좀 과거로 가서. 과거로 가서 과거로 가서. 대참사 데이. 네. 제 차량이 반파가 아니라 완파됐던 그날. 0214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813님. 두 분 다 집에 갈 때 108배하며 가라. 저는 108번뇌를 했어요. 108배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준엄하게 혼을 내는 분들이 애청자인 거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0889. 이럴 거면 진짜 남이 춤 부르지 그랬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리고요. 9920님. 팟수들은 저격할 친구도 없다. 베텐이 팟수 저격하네. 2417님. 광고가 나가가도 시간 남을 것 같은데. 50원이라도 받으세요. 조의를 표합니다. 그날 정말 분위기 축축 처지고. 최악의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다 박자가 안 맞았고. 저도 집에 가다가 멍때리다가 차 사고가 났고. 자 누구한테 하실 거예요. 저는 역시 108배. 이렇게 혼을 탁 내는 훈계 하시는 분. 8813님. 두 분 다 집에 갈 때 108배하며 가라. 보통 집에 갈 때 삼보 1배하며 가야 되는 건데. 108배를 하러 가시고 보니까 진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자 악몽의 발렌타인데이. 이날 듣다가 오늘 듣고 계신 진짜 충신이죠. 느끼면 안 받으실 것 같네요. 자 3 2 1 역시 이게 베텐나입니다. 뒤에서부터 내려오죠. 앞은 핸드폰 번호를 아마 바꾸셨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옛날에 10개월 전이에요. 핸드폰 번호를 바꿨을 거예요. 다시 9월로 갑니까? 그럼요. 뒤에서부터 세야죠. 9월 19일 그러면. 네 9월 19일. 호불호 갈리는 음식 월드컵. 8318님. 왁형 왜 우리나라에 두리안을 잘 안 팔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 이때 두리안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두리안을 실제로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먹었습니다. 말린 두리안을. 자 그러면 8318님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호불호 갈리는 음식 월드컵에서 우승을 뭐가 했죠? 호불호. 두리안은 그때 이석우 씨가 안 먹고 장예원이 먹었어요. 잘 먹던가요? 네. 자 8318. 통화 중이래요. 통화 중이면. 걸렸으면 받았을 텐데. 바쁜 분이네요. 아쉽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좀 듣고 와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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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서구를 기억하는 사람들 한 명. 대전에 계신 대학생 분. 그리고 3연패가 있었습니다. 3패가 있었습니다. 1승 3패. 승률 25%예요. 3대 1 스코어고요. 자 오늘 히든 게스트 제주도에서 올라온 스페셜 이석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실패가 계속 길어지면 저희가 특별 카드를 한번 또 꺼내볼 테니까 계속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8월로 가볼까요? 네 8월. 8월 22일 킹스맨 가상 게스팅 월드컵. 이때 5055님. 서구야 섭외해라. 못하면 하차해라. 그리고 9456님. 오늘 방송은 두 분의 의견 충돌이 거의 없고 평화로운 방송이네요. 하차라는 단어도 거의 안 나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두 분 다 동시에 걸어주세요. 두 분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하나만 골라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일단 먼저 5055님. 5055님. 욕하면서 듣는 분. 욕하는 사람일수록. 왁서구 씨에게 욕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충신일 가능성이 높죠. 욕하기 위해서 방송을 볼 테니까. 5055님. 자 과연 기억하실까. 왁 난사라고. 아무나 걸려라. 안 받네요.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4패 기록입니다. 4대 1. 자 그러면 9456님한테도 할 거예요? 그럼요. 네. 오늘 방송은 두 분의 의견 충돌이 거의 없고 평화로운 방송이네요. 하차라는 단어도 거의 안 나옴. 9456님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분은 통화를 거절한 거 보니까 여친이 있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듣고 계셨습니까? 네. 본인 소개를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네. 알아요. 목소리 듣고 저는 약간 따분해 하셔서 다른 거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50대 같은데 형님이라고 하셔서 놀랐다고 하신 분 있고요. 목소리가 지적이세요. 중호하시고. 오늘 히든 게스트가 왁서고인 거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솔직히 정말 놀랐습니다.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좋은 쪽으로? 왜 우리한테 떠넘기듯이 물어보시죠? 좋은 쪽으로? 자. 어쨌든. 그동안 왁서고 에디터 없어서 많이 심심하셨는지? 사실 제가 방금 소개된 문자를 제가 보낸 줄도 몰랐거든요. 아. 네.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공부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인데 뭐하고 계셨어요? 지금 바디오 들으면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키보드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전형적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곰티 보내드릴 거고요. 네. 새해에도 배템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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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승 4패입니다. 한 번만 더 성공하면 왁서고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파수네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한 배텐러. 네. 배텐들으면서 게임하는 분. 네.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7월 18일. 7월로 가요? 네. 최고의 CF 명대섭 월드컵. 아하. 4655님. 이번 주 목요일 생방 안 거르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기관 제작진 출연진 모두 다 화이팅하세요. 이석우 기자도 힘내세요. 심지어 이때는 청취율 조사기관이었네요. 안 거르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지금도 안 거르고 듣고 있을 거예요. 안 거르고 듣는 분이니까. 7월 18일 여름에 보내신 분이지만. 지금도 안 거르고 듣고 있어요. 4655님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곰티 때문에 그만하마 선방 중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채팅창에 3승 하면 히든 게스트 나오나요? 끝까지. 청취율 조사기가 아니면 헌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자자자. 과연. 세 번째 골이 터질지. 3승 하면 여자 가수가 노래하며 들어오나요?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방송 15분 남았는데. 어? 받으신 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네. 누구세요? 아 혹시 제 목소리 듣고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으신가요? 목소리요? 네. 어. 배송장이 터내면서 전화 온 건가요? 맞습니다. 오. 근데 남잔데? 저는 누굴 것 같아요? 그게요? 게스트인데? 남자 게스트에요? 제 목소리를 혹시 잊어버리셨나요? 목소리요? 네. 이소우 기준님. 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반갑습니다. 아 뭐야. 어디 계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를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에 인비테라고 합니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네. 크리스마스인데. 이때 자는 게 차라리 나아요. 혼자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네. 그냥 아니. 가고 갔다 와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 일하고 오셨구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대박이다. 자다 깨신 목소리 그대로인데. 이석우 에디터가 오랜만에 돌아왔거든요. 네. 네. 그래도 이석우 씨의 방송을 과거에 보셨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아.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도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알고 계시네. 아. 역시 일반인은 오래 못 버티는구나. 맞아요. 3년이면 오래 버텼죠. 아. 연예계. 여기까지 못 버는구나. 그렇군요. 저도 힘들어했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억지로 좀 쥐어짰는데도 결국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방송 안 듣고 계셨잖아요. 네. 곰티라고 새로 제작한 맨투맨티를 보내드립니다. 아. 네. 자. 어쨌든 약 드시고 주무셨나요? 아니. 약까지는 안 먹고. 알겠습니다. 자. 어.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지금 꿈 아니에요? 알죠. 푹 주무시고.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평택 수면남까지 이렇게 3승 성공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서구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예요? 우리가 이제 뭐든지 좀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해서 절대 늦은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제 자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윤상 선생님의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네. 자. 청해 듣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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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이 도시의 소음 속에서 빛을 잃어가는 모든 것 놓치기 아쉬워 잠깐 동안 멈춰서서 머리 위 하늘을 봐 우리 지친 마음 조금은 쉴 수 있게 할 거야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냐 이 세상도 사람들 얘기처럼 복잡하지만은 않아 여러분 천천히 간다 해서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대단선이 늦은 게 아니에요 결혼 만복이니까 잠깐 동안 멈춰서서 머리 위 하늘을 봐 우리 지친 마음 조금은 쉴 수 있게 할 거야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냐 이 세상도 사람들 얘기처럼 복잡하지만은 않아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냐 이 세상도 사람들 얘기처럼 복잡하지만은 않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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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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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조인성입니다 딱딱한 바닥에서도 푹신한 침대에서도 몸의 곡선에 따라 체합을 나눠주는 2부자리 시그니처 타퍼 대한민국 타퍼의 시작 2부자리 시그니처 타퍼 이제 타퍼도 구스도 2부자리 시그니처 전국 2부자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 정렬 좌우러 정렬 2588 2588 배고플 때 부르는 족발 야시장 쏭 반 뜯고 반 뜯고 반반 족발 뜯고 뜯고 반찍고 반찍고 반반전을 찍고 찍고 반 먹고 반 먹고 반반 맛국수 먹고 먹고 맛있는 반반 메뉴 족발 야시장 특종 특종 특종입니다 동탄 호수공원 메인 상업사 라크몽이 드디어 세계적인 테마파크 디스커버리 인도어파크와 만납니다 새로운 체험형 콘텐츠와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몰의 가치까지 동탄 호수공원 라크몽 모델하우스 성황리 개관 중 1599 9960 제1건설 사용건설 플러스 전자랜드 대세 전자랜드 대세 전자랜드 대세 전자랜드 쇼핑몰 전자랜드 대세 전자랜드 쇼핑몰 전자제품 살 때 전자랜드 쇼핑몰 온라인도 전자랜드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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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11시에는 우원재 뮤지카이가 방송됩니다 자 오늘 대전대학생 대구 30대 남 평택 수면남 3승을 기록하면서 왁서구의 축가로 단련된 노래 실력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 간주 때도 이제 멘트 치는 것까지 축가짬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꼭 넣어줘야죠 그래요 배형 노래 듣고 박수친 거 오랜만에 본다 제가 광고로 바로 이어져서 들려드릴 순 없었는데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 잘했는데 이제 히든 게스트는 언제 나와달라고 없죠 네 히든 게스트가 들어오며 2절 할 줄 알았다고 마지막까지 신인가수 왁산슬인가요 도서관 안하고 노래방만 자주 간 것 같다고 질문이 있습니다 자 1년에 한 두 번만 보자 1년에 두 번 보자고 하신 분들인데 그 정도는 되나요 불러주시면 어쨌든 갑니다 명절에 오시듯이 베테네 한 두 번 정도는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히든이라 히든 게스트인가요 네 질문이 있는데 자 그래도 저희 애프터텐에서 왁소고 자주 초대해서 어지간하면 위클리로 남겨놓고 싶으니까 네 잘 좀 생각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제주도에서 이렇게 베테네 크리스마스에 돌아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애프터텐 여러분이 있습니다 11시 반에 자 오늘 끝곡은 거북이 비행기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약 꿈꾸세요 예약 꿈꾸세요 예약 꿈꾸세요 예약 꿈꾸세요 네 박스 예약 꿈꾸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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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